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점병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.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. 발달장애인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거점병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됩니다.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입니다. 지난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는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총 1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 거점병원의 숫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.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와 대구, 광주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입니다.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중 32.3%는 거주지가 아닌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거점병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.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설 것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의지를 밝혔습니다. 복지TV 뉴스 박신용입니다. 도워보기